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도 내가 네 따까비인 줄 알아? 비싼 술 시켰으면 맛은 봐야지 돈이라는 게 마약이란 한 가지 아니겠니? 처먹기 시작하면 뒤져야 끝난다 이 말이야 네 딸한테는 미안하게 됐다 그만 그만하겠지 장동지 돈도 받았으니 이제 그만 호랑말코 같은 개 안내 새끼야 네가 FBI 척질한 건 내 모를 줄 알았니? 장동지 우리 지금 너무 많이 왔소 돈 듣기 전에 어? 펜타운스에 장명진 있대요 미영신 이제 집에 티가 싫어요 미영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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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들어가 들어가! 진입해! 빨리빨리 서둘러! 여기가 많다. 여기가 다시 대단할 수 있어. 여기가 전혀 다칠지. 다음 시간에. 이리완이 진짜 많다. 여기가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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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완이 안 돼. 천령아, 저기 앉아. 뭐야? 왜 그래? 성, 미안합니다. 야! 야! 야, 임철형! 야, 임철형! 야, 임철형! 야, 임철형! 한글자막 by 한효정